장대 공격 실패로 만들기 이후에 KCC 공격, 정교창 정하지 않습니다. 네 오늘 KCC 선수들 약힌 힘이 좀 부진해요. 아, 구경민 돌파원, 늦잠 앤드원! 구경민! 오늘 DB가 좋은 점이 리바운드 단속이 잘 되기 때문에 빠른 트레이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늘 DB가 상당히 경기력이 좋네요. 아, 이 트레이셜 상황에서 구경민 이렇게 놔주면 안되거든요. 네, 그럼요. 지금 저렇게 치고 넘을 때 아무도 볼스탑을 안 시켜주게 되면 결국 지금 시즌 성공이 안 됐고 또 자유투까지 줄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득점과 더불어서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. 오늘 DB와 함께한 7번째 시즌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구경민 선수의 이번 시즌입니다.